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에 나온 순서죠. 오늘도 YTN의 이우영에 나오셔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은. 근데 오늘도 얘기를 안 하시네. 어떤 거. 아 유튜브요. 아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출석 체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신일의 뉴스 정면승부 영상 들어가셔서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벌써 이틀째 옆구리 찔러서 젊았는데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오늘 기시다 총리가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분야, 반도체 공급망 공조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라는 표현에 더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부들과 면담했다는 사실도 언급을 했고요. 또 이제 오는 19일부터 21일에 히로시마에서 주요 7, 2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대러시아 제재,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한층 힘들어졌다면서 G7 정상회의를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성과가 조금 아주 특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보통 우리가 한미정상회담을 얼마 전에 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을 했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증명된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 의해서 하는 핵관련 그룹의 일본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겠다.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일본 측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가 그때 얘기한 게 이렇게 양자 간에 이런 협약을 한다는 건 이런 약속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이거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갑자기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워싱턴 선언에 일본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일본이 모종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본이 우리가 일부에서 정말 워싱턴 선언뿐만 아니라 성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과가 없는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같이 하자는 얘기를 했겠어요? 성과가 없으면. 자기네가 볼 때는 야 이거 이거 좀 이거 우리가 여기 끼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역설적으로 워싱턴 선언은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것을 한일정상회담 통해서 역설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다. 전 이것이 일단은 한일정상회담 이번 회담에 있어서의 성과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후쿠시마에 우리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거 있죠.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잠깐 얘기한다면 지금 IA가 검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IA 검증단이 두 종류예요. 11개국으로 구성된 검증단이 있고 4개국으로 된 검증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검증단에. 그런데 그건 대한민국 전문가로서 참여한다기보다는 IA에서 뛰어난 학자들을 뽑다 보니까 우리나라 학자가 한 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개국은 뭐하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핵 방사능 물질 정수기 걸러내는 거 이런 거를 비롯해서 이 과정이 정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이걸 검증하는 거고 4개국으로 구성된 이 검증단은 뭐냐면 이걸 방류했을 때 해산물 있잖아요. 여기서의 방사능 수치를 검출을 해가지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이런 저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 참여하는 11개국 4개국 검증단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만 시찰단을 받겠다.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 말고 딴 데 시찰단 안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그런 요구 안 하느냐. 제가 볼 때 이게 해류상으로 볼 때에는 중국 상하이 그리고 일단 하와이 알래스카 그리고 캐나다 미국 서해 유역 이쪽에 다 이게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거든요. 해류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다시 삥 돌아가지고 필리핀도 지나가고 이런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밖의 작은 나라들도 많이 영향을 많이 영향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찰단을 여기 포함시키겠다라는 것 저는 이거는 상당한 외교적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찰하는 게 뒷짐지고서 가서 이게 이래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IAEA의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IAEA의 어떤 그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과가 있었죠. 성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한일정상회담 경제 관련 소식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시다 총리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간 협력에 있어서 기업이 먼저 나서서 협력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한국 경제단체장들은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기업 간 교류에 일본 정부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협력해달라고 당부를 한 건데 최태원 대한상위 회장은 기자들에게 기시다 총리가 좋은 말씀 많이 해줬다라고 했고요. 또 손경식 경총 회장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미국주 진행 중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양국 공동의 대응 필요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는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는 게 최태원 회장의 발언이었고요. 정식 출범을 앞둔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화두였습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미래 기금은 우리가 잘할 테니까 협력해달라고 얘기했다면서 게이달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죠. 여기와 따로 협의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중인데 오늘 내일 구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번 주 안에 일본에 가서 계속해서 상의를 계속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기수다 총리의 발언. 한일 간 협력에 있어서 기업이 먼저 나서서 협력해주면 좋겠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경제에 국가가 자꾸 개입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 시장 경제를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업 간에 먼저 나서서 협력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주우세요. 어떤 의미냐 하면 실제로 기업 간에 있어서의 어떤 끈끈한 관계가 되면 이게 정치적인 문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떤 협력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이 국가 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꾸준하고 훨씬 지속가능한 그러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중국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주중 한국대사관 그리고 중국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서로 항의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박미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 내용 그리고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또 윤 대통령의 미국의회 연설 등에 대해서 중국 관영매체가 연일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순으로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이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이 두 매체인데 먼저 지난달 23일에 한국 외교의 국격이 산산조각났다 이런 제목의 공동사설을 두 매체가 실습니다. 그러면서 박미전 대만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지난 28일자 사설에서 환구시보가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민족적 독립의식이 가장 결여돼 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박미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평가를 입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30일에 북중로 보복이 한국과 윤 대통령의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대사관이 이런 보도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을 쓰고 근거 없는 비난을 했다면서 두 매체 공식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4일에 보냈고 이 사실을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저급한 표현까지 동원해서 우리 정상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일부 내용은 언론의 보도인지조차 의심케 할 정도다 이렇게 강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환구시부와 글로벌타임스가 또다시 공동사설을 냈는데 이 항의 서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반박 사설을 실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격렬한 정서와 선을 넘는 언사는 외교기관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다른 매체의 독립적 보도에 대해 난폭하다고 할 만한 방식으로 간섭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한국 외교가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중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미국, 일본 앞에서 국격을 잃는 체면 손상 문제뿐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환구시부나 글로벌타임스가 인민일보 계열사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과 강경 대외 정책을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상호 항의 공방 어떻게 보셨나요? 인민일보는 사실 중국 공산당 기관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황구시부 이런 쪽을 얘기할 땐 항상 관영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지금 언론이라는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좀 난감합니다만 참 그래도 민족적 독립의식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김치를 파우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겹살에 이게 원래 중국 쪽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전부 음식에 관한 문제지만 음식은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자신들 위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민족적 독립의식에 우리 민족적 독립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국가 원수입니다. 국가 원수에 대해서 상당한 악몽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가만히 있는 게 저는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영 언론이 없잖아요. 있기는 있죠. 물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다 민영인데 여기서 만일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식으로 비난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리고 물론 아무리 한국식 브랜드가 원래 좀 굉장히 격렬하게 쓰는데.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일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간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동의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미일 해상 차단 훈련 관련 소식인데요. 한미일 등이 이달 말에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차단하느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해상 차단 훈련인데요. 오늘 국방부에서 전하규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계기에 한미일 외도 다수의 국가와 연합으로 해상 차단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미일이 사실상 참여가 확정이 됐고 호주 이런 다른 나라들도 함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PSI 확산 방지 구상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입니다.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에 출범한 국제협력 체제입니다. 5년마다 고위급 회담을 여는데요. 올해 훈련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UN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이전 방식으로 석유 제품 밀수하거나 해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전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선 소식에서 사실 중국의 반발 중국과 상호 항의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번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국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를 들면 만일 우리나라의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 핵무기를 장착한 상태로 들어오게 된다면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중국이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일종의 해상 봉쇄 훈련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주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본인들도 대만 해역을 봉쇄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어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죠.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신블럭화 현상이 나타나고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역으로 따져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민주당이 얘기한 식으로 좋아요. 다 좋게 좋게 지내면 좋지만 지금 상황이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로서는 주변국들의 일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참가해야겠죠. 또다시 중국 관영매체의 거친 언사를 소개하는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김남국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사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까지 겹쳤습니다. 사실 김 의원이 그간 낡은 운동화 사진 공개하면서 청렴한 청년 정치인 이미지 구축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방송에 나와서 코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던 김 의원이 어쨌든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 가상화폐 투자라는 게 사실 청년층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당도 무대응으로 지나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는 일단 진상 파악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김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본인의 SNS에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시행 전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해서 대선 자금을 썼다는 의혹을 두고 출금내역 확인 결과 대선을 전후로 지난해 1월에서 3월에 인출한 현금은 440만 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에서도 진상 파악부터 빨리 해야 된다. 현금화하지 않아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러면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보였고요. 다만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행보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이 2020년 12월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고자 의원이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경우에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고 하고요. 또 2021년 7월에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에는 자체 조사를 할까요? 자체 조사한다는 겁니다. 자체 조사하는데 저는 사실 이 사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남국 의원이 분명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말한 걸 보면 이게 주로 위법은 없었다에 치중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변호사의 시각으로는 위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문제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변호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이라는 데 있어요. 정치인은 위법 탈법이 없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 이게 60억이 전 그건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조금 투자를 했는데 이게 몇백 배가 튀겨져서 60억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게 60억인지 옛날에 굉장히 올랐을 때 60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수치 자체는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허탈감을 자아낼 수 있는 돈 액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몇 억을 많이 투자했어도 사실 큰 돈 엄청 큰 돈인데 이게 60억이 됐는지 60억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지금 몇 천만 원 해서 60억이 됐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이 얼마 됐는지도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60억이라는 수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일반 유권자들의 허탈감을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범법 불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검찰 조사가 나오겠죠. 없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의혹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6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그게 좀 크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관련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전대 최고위원 경선에서 최다 득표로 선출된 수석 김재원 최고위원 그리고 태용호 최고위원이 오늘 중앙당 윤리위원회 심판대에 섭니다. 조금 전 뉴스에서 윤리위에 출석하는 태용호 의원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오프닝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안에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나온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건데요.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중징계는 과도하다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중징계가 내려지면 당사자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반발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낮은 수위가 나오면 솜방망이다 이런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최고위원 모두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징계 이후에도 사실 문제입니다. 3.8 전당대회 치는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요. 일각에서는 비대위가 나와요. 왜냐하면 많이 중징계가 내려서 최고위원이 이게 위원직과 박탈당하네 이렇게 되면 비대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대위가 되면 4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건 선출직이든 아니면 임명직이든 상관없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2명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이 두 분이 만일 어떻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건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중징계를 내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단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중도층이 이 문제 이 실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윤리위는 잘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중도층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가 결국은 중도층이 납득할 만한 징계를 늘리느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일 중도층이 납득할 만한 징계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총선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죠. 왜? 보니까 저기는 우리랑 눈높이가 너무 달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 윤리위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는 윤리위 자체에 있어서의 판단이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정당의 윤리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당 분위기도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윤리심판원과 비교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났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